야옹 안녕하세요 드라마 어서와에서 홍주 역을 맡은 김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어서와에서 소라 역을 맡은 승희은입니다 안녕 안녕 강아지 고양이 예은이가 되게 밝거든 여행장에서 그냥 분위기 메이커예요 에너지가 엄청 많고 항상 밝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가 누구인 것 같고 이미지 얘기하는 건가요? 뭘 더 좋아할 것 같은지? 좋아할 것 같은데 봐봐 봐봐 강아지를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왜요? 실제로 강아지 키우시고 계시잖아요 두 마리 키우시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올림픽공원에 산책도 하셨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강아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고양이 키우시잖아요 아네 그렇죠 두 마리 키우시잖아요 한 마리인데요? 한 마리 키우시잖아요 한 마리 즉 고양이 키우시잖아요 네 한 마리 키우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고양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고양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바로 할 수 있어 이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매운맛. 아니야? 아닌데? 아니야? 너 매운 떡볶이 좋아하잖아. 안 매운 떡볶이 좋아하는데? 어? 그 뭐야? 거기 매운 떡볶이 아니야? 모모 떡볶이 그거? 거기서 안 매운 떡볶이만 고르는데? 그렇대요. 얼굴 붓는 걸 안 좋아해서 단맛을 더 택하실 것 같습니다. 아 매운 거 먹으면 얼굴 붓더라고요. 그럼요. 너 많이 붓더라. 잠시만요. 아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뭔지 맞추는 것 같죠? 뭔지 하실래요? 인싸. 핵 인싸? 그거. 왜? 전 아싸입니다. 너가요? 왜요? 저는 일단 집순이고 많은 사람들 잘 안 만나고 뭐야? 우리 현장에선 절대 그렇게 안 보이는데? 현상이니까요. 멋있다. 아 저도 아니에요. 전 진짜로 쉬는 날에 집에서 안 나가요. 제가 고양이 놀아주기 바쁘고 저 제일 자주 하는 게 집에서 청소하는 거랑 밥하고 청소하고 나도. 화창한 날. 음... 이거 뭔가 우리... 아니 이건 스포구나. 전 비 오는 날. 전 비 오는 날. 화창한 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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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에요? 비 오면 너무 꿉꿉하잖아요. 비 오면 되게 약간 그 감성에 젖을 수 있고 뭔가 그 센치즈는 느낌이 좋지 않나요? 저는 그게 싫어서 청창 날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맞추고 싶은데? 지금 뭔가 재밌지 않아요? 재밌네. 되게 약간 승부욕 엄청 된다. 오케이. 난 이거 확실해. 아 나는... 도시! 저도 도시. 하나 둘 셋 땡! 전 맞아요. 왜요? 좋은 집 사시니까 도시. 아니 그러니까 저는 도심이 맞아요. 저는 도시 좋아해요. 여행 갈 때도 도시 국가 놀러 가고 음... 전 휴양지 좋아하고 뭔가... 자연이 예쁜 게 더 좋지 않나요? 아 그렇죠. 자연 저도 좋아하죠. 삿소리 뭐 이런 높은 건물보다는 잠깐만요. 빵이 밀가루 포함인가요? 아니 면도 밀가루잖아. 응. 그냥 말 그대로 밥, 빵, 면. 세 개 중에서도 밥, 빵, 면, 밥. 찍어야지 이거는? 밥, 빵. 네. 하나, 둘, 셋! 밥! 맞아요? 전 맞아요. 저도 맞아요. 아 기분 좋아. 우와 만졌다. 마지막? 아 마지막이에요 벌써? 어머 안타까워. 계속해 주세요. 아쉬워. 저 이걸로 화분 찍지 않아. 한 시간 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위에다가 더위에다가 아 이건 알아요 이건. 나도. 하나, 둘, 셋! 추위! 맞아요. 저는 추운날 촬영하면 엄청 뜨고 조금만 더우면 엄청 힘들어요. 우리 세트가 엄청 더울 때 있는데 그때 저는 되게 힘들어요. 전 말짱해요. 예은이는 밖에 야외 촬영할 때 엄청 힘들어요. 거의 다다다다다. 진짜로. 한단다! 음... 어 의외로 그거일 것 같은데. 음? 음? 걱정이 많은 편. 아니요? 저 반반이에요. 굳이 하나만 하자면 어느 쪽일까요? 걱정이 많은 편. 전 고민이 되게 많고 생각이 되게 많아서 뭔가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고민 아닌가요? 그렇죠 고민이죠. 걱정이 많은 편인 거겠죠? 맞아요. 저도 그냥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돼요. 모든 일들을. 그래서 뭐 그런 위시리스트, 버킷리스트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뭐 한 달 플랜이라든가 뭐 반년 플랜 이런 것들 정해져 있어요. 맞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뭔가 스스로 지치면은 쿨하게 답보기. 어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런 거 같아요. 반반 맞나요? 네? 아... 오... 제가 더 많이 맞혔을 것 같은데? 왜? 똑같지 않아요 우리? 똑같나? 제가 더 많이 맞혔다고요? 저를 너무 몰라요. 그래요. KBS 드라마 어서와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마리클레르 3화로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세요. 빨리 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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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별로 안 보여요. 잘 나와요. 엄청 잘 나와요. 모니터에 엄청 잘 나와 진짜로. 스태프들이 엄청 좋아요. 잘 나온다고. 오늘 봐도 엄청 잘 나왔죠? 아니... 갑자기... 덥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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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